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유로코 피자에서 와규 스테이크 매콤한 맛이랑 메이팅 하와이안 시켰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피자가 정말 커요. 아까 시켰는데 썸네일 보셨어요? 진짜 큰데 이게 제가 지금 좀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따로 먹을 만큼만 덜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메이팅 하와이안 진짜 크죠? 제가 머리가 상당히 큰 편인데 오 진짜 커요.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자꾸 이렇게 우리 하와이안 피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파인애플 들어왔다고 난 좋았는데 치즈 크러스트로 시켰어요 치즈 크러스트로 시켰어요 치즈 크러스트로 시켰어요 이건 요거트 디핑 소스 이건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와규? 와규 스테이크 비자래요 아주 영롱하죠? 가겠습니다 와 와 살짝 매콤하고 약간 단짠단짠 느낌? 제가 원래 피자 한판을 다 못 먹는데 제가 원래 피자 한판을 다 못 먹는데 작은 거 뭐 이런 거는 먹죠 근데 이거는 크기가 진짜 이따만 했어 이따만 했어 진짜 크더라구요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피자 피자 좋아해요? 피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이 소스에 찍어서 요거트 소스에 찍어서 찍어서 음 음 음 음 와 피자는 또 맥주하고 먹어야 하는데 피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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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사이즈가 커서 이제 두 개 먹었는데 한 세 개 먹은 거 같아요 음 음 맛있어 내가 아는 건 원래 미피,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또 있나? 너무 맛있다 좀 피자 가끔씩 울려네? 한 3, 4번 먹나? 많이는 안 먹어요 진짜 맛있긴 한데 이상하게 피자 한 번 먹고 나면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예 참으려고 그런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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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간 먹었는데 와 커가지고 벌써 둠페가 부르네요 음 자 마지막 음 음~~ 배불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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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제가 유로코에서 와규 스테이크하고 멜팅 하와이안 피자 시켜서 먹어봤는데요 와 일단 사이즈가 엄청 커요 엄청 커가지고 지금 한 세개 반을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뭐 물론 제가 밥을 먹은 지 얼마 안되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맛있었고 양도 많고 추천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모두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b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